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본도지방에서 태어났지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마침 그들의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그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리스인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온 이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옷에서 먼지를 털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위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오혼 집안 식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에 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 이에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바울에게 몰려가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리오에게 이 사람이 우리의 법을 어겨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소하는 것이 어떤 범죄나 나쁜 행동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들어주겠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것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들의 율법에 관한 것들이요. 그러니 이런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시오. 나는 이런 사건의 재판관이 되기는 싫소. 이 말을 하고 갈리오는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하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으러다가 재판장 앞에서 마구 때렸습니다. 그래도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에 며칠 더 머물다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바울은 항해하기 전에 그가 이전에 밍세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헤어진 후 혼자서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좀 더 머물러달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리아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인사한 뒤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한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으며 교육을 많이 받았고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관한 도도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말하고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용기있게 말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자기들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에베소의 신자들은 격려하면서 그곳의 신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볼로는 그 지방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과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여 그들의 주장을 물리쳤으며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했습니다. 타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지망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의 성경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경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모두 열두 명쯤 되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세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도를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 신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 일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 중에서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 스계와라는 사람의 일곱 아들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귀신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스계와의 아들들보다 힘이 세어서 그들을 때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가벗긴 채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마술책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하면 은화 5만 개가량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인이 있었는데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직공들에게도 많은 돈을 벌게 했습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이 명성을 잃게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우습게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험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격분하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군중들은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이스다구를 붙잡고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때 바울도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또 바울과 친하게 지내던 아시아의 관리 몇 사람들도 사람을 보내어 바울더러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극장 안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외쳐대는 바람에 극장 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그곳에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을 앞으로 밀어내자 군중들 중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습니다. 알렉산드가 손짓으로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후 군중들에게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군중은 알렉산드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한 목소리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라고 두 시간이나 외쳐댔습니다. 마침내 에베소 시의 서기관이 나와 군중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는 곳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시민 여러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선한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이리로 끌고 왔으나 이 사람들은 우리 여신을 모욕한 적도 없고 그 신전에서 무엇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재판정이 있고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만약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이 누구를 고수할 일이 있다면 당사자들이 재판정으로 가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공식적인 모임에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동을 일으킨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고 또 이 소동에 대해 변명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소동이 그치자 바울은 신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격려한 뒤에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여러 지방에 들러 신자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에서 세 달을 지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리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테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들은 드로아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뒤에 빌리포에서 배를 타고 5일 만에 드로아에서 그들을 만나 그곳에서 7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교제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에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에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한밤중까지 신자들에게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등불을 많이 켜놓았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말이 너무 오래 계속되자 잠이 들어 그만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먹은 후에 나이 새도록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수로 항해하였습니다. 아수에 도착해서 바울을 그 배에 태울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바울이 걸어서 아수까지 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수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워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이튿날에는 미둘레네를 떠나 기호에서 가까운 곳에 이르렀고 다음날 삼으로 건너갔다가 그 다음날 미래두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다면 오순절 안에 이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습니다. 바울이 미래두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공중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제 나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는 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설령 누군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떼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나는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시듯이 나는 언제나 직접 일을 해서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친 뒤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을 껴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하리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대한 감사합니다.